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설탕 설탕 다진 양파 당면 만들기 가루 물 설탕 양파 소금 피곤 마늘 육수 손질 솜이 마늘 소금 버터 감자 dance funk 양파 양념장 양파 양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하루의 마무리를 슬로하는 여자 하마술입니다. 오늘은 돼지갈비를 넣은 김치찜을 준비했고요. 그리고 오뎅탕. 오늘도 맛있게 먹고 마셔보겠습니다. 아 안되네요. 여러분 짠. 아 안되네요. 아 안되네요. 아 안되네요. 아 안되네요. 아 안되네. 음. 음. 여러분 짠 여러분 짠 여러분 짠 여러분 짠 여러분 짠 여러분 짠! 자, 소맥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정신없네. 소주부터 따라야지. 여러분 짠! 아, 매워. 흠. 핫캡 세일씨를 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자, 맥주가 얼마나 나올지 여기 먼저 따라올게요. 짠! 소맥은 안 되겠네요. 여러분 짠!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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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짠!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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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배불러 아 배부르고 아 기분 좋게 찢었네요 아 막잔을 하겠습니다 아 매워 아 매워 음 여러분 아 너무 매웠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고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짠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네 네 네 네 네 네